배우 이창원 반갑습니다. 배우 이창원입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저희 용사님과 사회인 야구 지금 시작한 지 두 달 반이 됐는데 그랬는데 우리 넥슨 팀이 뭐라 그럴까 우리 만화에 보면 공포의 외인부단이죠. 그런 팀 같아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열심히 하고 진짜 마치 목숨을 걸고 하는 것처럼 막 뛰고 실수하면 막 신나고 이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큰 팬이 됐거든요. 그중에 또 광종원 선수를 제일 좋아하고 그때 또 마침 이렇게 제가 사회인 야구에서 홈름도 쳤는데 이번에 또 신고가 차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번에 제가 팀한테는 죄송하지만 넥슨 파이팅! 사회인 야구의 채원 이제 오는 저희 자가 장선원 진정한 장선원 진정한 4호 6호 장선원 진정한 장선원 진정한 4호 5호 5호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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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